광주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신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광주시정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을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총 100대를 보급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한 대당 2,100만 원을 지급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완속충전 인프라도 107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배달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하는 신규 사업을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 선택한 전기자동차 제작 및 판매사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친화도시 역량 강화 코칭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여성 친화도시 역량 강화 코칭 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여성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여성 가족 친화마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선정된 여성 가족 친화마을에 여성 친화 컨설턴트를 투입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성 가족 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2012년 광산구 행운목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총 5곳을 운영했으며 2015년에는 11개 마을, 2016년에는 15개 마을을 조성 및 운영했습니다. 광주 지역 겨울명소로 자리매김한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폐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은 총 7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1,631명으로 이는 지난 2015년 하루 평균 1,400여 명, 2016년 1,610여 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올해 4회째인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시민의 겨울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스케이트 체험 교실을 정식 운영하고, 광주 고려인마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60명을 초청해 스케이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예산 2조 155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합니다. 올해 광주시 예산 현액은 4조 398억 원으로 신속 집행 대상액은 2조 9,640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대상액의 68%인 2조 155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재정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SOC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광주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민생 불안의 악순환을 조기 차단하고 경기 불확실성 요인 등을 사전에 극복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1인 1종목 각기 운동과 생활체육 광장 운영 소외계층 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는 장애인 선수들 중 생활고등으로 운동을 중단한 선수들에게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대비해 초등학생 생종수영법 교육과 수영다이빙팀 운영을 통해 붐 조성과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지역 정수장 3곳과 불특정 수도꼭지 130곳 등에 대한 1월 중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수도법에 따라 월 1회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내 3개 정수장의 먹는 물 6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납을 포함한 건강상 유해 유기물질 등 44개 항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도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고 맛, 냄새, 잔류염소 등 모든 항목이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